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나 어질어질하게 어이구 했네 했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헬스 트레이너인 우리 남편에게 웬 미친 여자 하나가 둘이 되는데요. 이 그지같은 걸 어떻게 밟을까요?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네 남편이나 밟아요 아줌마! 아아 원제 남편한테 향수와 아미 맨투맨을 선물한 여자 회원 본문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용 특성상 특정지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언급이 돼요. 그런데 저는 절대 비하의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온거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 니가 피하면 되지! 이러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편한테 들이대고 있는 어떤 미친 여자 때문에 글 써봐요. 일단 저희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트레이너 일을 했었구요. 솔직히 그래요. 뭐 사회적 통념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결국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하게 된거에요. 그리고 트레이너일 때 비록 우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끼고 아끼면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구요. 그러다 둘째를 가지면서 좀 무리를 해서 헬스장을 차리게 됐고 또 남편 본인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만큼 육아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안쓰게 해주려 부더니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면 또 새벽인 12시나 아니 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었고 물론 PT가 없으면 중간중간 집에 들어와 쉬기도 했지만 어쨌든 밤 12시에 오든 새벽 1시에 오든 밥은 꼭 내가 차려주는거 이게 내조라고 생각을 했구요. 그냥 그렇게 하는게 다 행복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죠. 그리고 직업 특성상 정말 여러가지 유형의 회원들을 겪어왔지만 유독 한 여성 회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PT 회원이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그랬어요. 여하튼 이 여자가 저번에 저희 남편 생일이라고 향수를 선물해줬는데 조말론 한정판입니다. 저는 이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아니 지가 뭔데 남의 남편한테 그런걸 주는거야. 아니 이것도 일이다 생각하고 애써 이해를 해보려 노력을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러면서 다들 뭐라 하더라구. 그랬는데 그 문제의 회원 생일이 다가왔구요. 그랬더니 그러자 저희 남편은 그 여자한테 선물을 준비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이키 운동가방을 사줬더라구요. 그랬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건 그 이후입니다. 이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하트를 난발한 DM 보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와 진짜 보는 내내 헛웃음만 나오는데요. 아니 유부남한테 이런 DM 보내는게 정상입니까? 일단 사진 보실게요. 사진 볼게요. 올 딱 꽁꽁꽁 거라고 적혀있는거 같아요. 아마 이게 이 여자 회원 이름이나 특정하는 그런건거 같아요. 크크크 저도 들고 다닐때마다 쌤 생각할게요. 선물해줄 맛이 나네요. 제가 좀 크크크 선생님이랑 똑같은거라 더 기분좋은거 아시죠? 크크크 이게 아마 이 여자 회원 바디프로필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써니가 다 지우고 그냥 본인 사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평소엔 제 돈 주고 비싼 옷 절대 안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하루는 아미멘투맨을 입고 있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아니 자기야 이거 언제 샀어? 되게 비싼거라던데 웬일이래? 이렇게 물었더니 선물로 받은거랍니다. 느낌이 쎄하더라고. 그래?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했어? 이거 누가 준건데? 등등등 추궁을 좀 강하게 했더니 역시 그 여자였어요. 에이씨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 싫어하는 그 회원님이지. 그러니까 이러네. 아니 결혼도 안한 젊은 여자가 총각도 아니고 이미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남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뭐죠? 이유가 뭐냐고. 혹시 제가 의부증입니까?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등급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트레이너랑 만나지 말라는 거야. 딱 이런 꼴을 겪어봐야 후회를 한다니까. 쓴이처럼. 물론 쓴이 남편이야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원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막 웃어주고 별짓 닿으면서 비율을 맞추는 게 바로 트레이너들의 일상이거든. 거기다 뭐 대충 보니까 규모도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쓴이 남편이 직접 PT 회원 관리도 다 하는 것 같고. 그럼 저런 거에 훅 해가지고 계속 연장하는 여자 회원들 많아요. 자기한테만 그러는 줄 알고 본인이 대시를 하면 뭔가 썸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헛꿈을 꾸는 어리숙한 여자들이 되게 많다 이거지 내 말은. 댓글 크크크 나 여자고 솔직히 이 댓글 기분 나쁘지만 근데 이게 맞아요. 현실이지. 헬트 피트 2번 남편은 회원 관리 겸 자기도 같이 살짝 즐기는 거고 그 여자는 어느 헬스장을 가도 똑같이 저럴 겁니다. 이래서 헬트랑 연애에 결혼하는 걸 비추하는 거야.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그런 거야. 환경이. 3번 이건 여자만 문제가 아닌데 향수가 괜히 온 게 아니구만. 이미 눈은 살짝 서로 가재미로 스쳐갔구만 그래. 깔깔깔 대댓글 글쎄 과연 눈만 살짝 스쳤을까? 깔깔깔 4번 결혼 상대로 트레이너는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돼요. 봐봐 소용없다니까. 게다가 대충 쓰니 본인도 느꼈다면서 뭐 지팔짓고 니타치지 뭐. 저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이씨 회원 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입 턴다. 한번 해봐. 대댓글 분명 결혼 당시 주변 친구와 지인들은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이 모두 극구 말렸을 텐데 그저 꼰떼들 오지랖이라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결혼 진행했다에 제랄부를 겁니다. 깔깔깔 5번 어디 여자한테만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제대로 선을 끄지 못한 남편이 더 문제 아닌가. 대댓글 이것은 회원만의 감정이 아니구만. 같이 흘리고 있는데요 아줌마. 깔깔 트레이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벌써 10년째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남미 새들은 구할 방법이 없다니까. 7번 그런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 거겠지.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한다. 8번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라 더 기분 좋은 거 아시죠? 라니 이거는 커플템이라 설렌다는 소리야. 비록 바람은 아니라 해도 100% 썸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이 사건과 별개로 트레이너들은 바람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직종이에요. 설령 그 남자가 도덕적이라 해서 절대로 안 피우는 남자라 해도 그래. 개인 PT 영업은 꼭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저렇게 지척거리는 여자들도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어쩌겠어요? 돈을 벌려면 이걸 또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이러니까 트레이너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은 겁니다. 바람을 피우고 안 피우고를 넘어서 환경이 봐봐 그지 같잖아.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갓근 고치는 거요. 여하튼 쓰니 남편과 저 여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진짜로 마음이 없었으면 친절하게 영업만 하고 선물 같은 거는 받지도 주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지 내 말은. 아무래도 님은 남자를 잘못 골랐어요. 앞으로는 뭐 더 철저히 숨기겠네요. 파이팅! 9번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개꿀 아닌가. 돈, 애들 교육 문제 얘기하는 마누라보다 나한테 막 헤헤거리며 쌤. 이것도 무리예요. 이러는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분 좋지. 안 그래요? 또 그 여자는 몸 좋은 남친 사귀는 그런 느낌이고. 끌 끌 끌 끌 추가. 댓글들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당연히 뭐 저희 남편 역시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 둘 다 이 글을 보고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쓴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요. 그때 제 선택이 화를 부른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절 알지를 떠난 게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애 있는 남편한테? 아니 유부남한테? 저희 남편이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댓글 1번 물론 선이 남편은 비즈니스로 저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으면 등록을 안 하니까. 아니 근데 유부남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미혼인 척 연기한 거 아닌가? 헬스 PT도 받고 나면 아니 헬스 PT도 받는 사람이라면 평소 나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일 텐데 그런 여자가 굳이 애 딸린 유부남한테 저렇게 들이댄다고? 뭔가 좀 수상한데? 2번 우리 수영장 강사 유부남인데 모든 여자들한테 잘 대해주고 신경 써주고 자세도 잡아주면서 의도가 있는 건지 뭔지 여기저기 터치하고 눈웃음 남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갈 여자는 넘어가는 거야. 잘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헬트도 같은 거라고 보는 게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많이 만나고 터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냥 그런 환경이야. 3번 내 전전 남친도 딱 저랬어요. 진짜 하루 종일 여자 회원들이랑 썸타든 문자질 오지게 하더라고. 헤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 트레이너는 무조건 믿고 4번 이거는 둘 다 마탱이가 간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헬스장에 여운이 앉을 진짜 개많아요. 5번 바람을 떠나서 이런 일들 자체가 너무나 빈번하니까 다들 트레이너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받고 관심 받는 거 이거 되게 익숙하고 또 그걸 즐기더라고. 6번 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놀라운 거 호파 선수를 마치 아이돌처럼 아니지 자기 남친처럼 챙기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있다더라고. 달랄랄랄랄랄 이것도 뭐 유사 연애라고 하죠. 이게 썸과 바람의 딱 중간 단계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그거를 대놓고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더 문제는 난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주변 사람들 피말리게 하는 거거든 뭐 아무튼 뭐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하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인식이 이렇다고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감사합니다.